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씻어본 적 있어요? 사실... 제대로 씻어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거 다 안 해보셨죠? 아니요! 걱정되네 한입씩? 버리는 건가요? 버려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씻기는 될 거 같아요 씻으면 될 거 같아요 어? 대박 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집에서도 안 하는 걸 여기 와서 왔으면 이런 데서 배우는 거지 뭐지 수빈아 적시 씻어오는 거는? 응? 응 그렇지 한 번에 한 게 없지 역시 수빈이 짱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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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엔 이거 못두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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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행히 пер пес이 퍼zer 다행히 밥도 먹었는데 침묵도 못 먹었거든? 약간 그런 거 할까요 언니? 이마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맞추기 게임? 그러면 먼저 맞추는 사람이 상대방이 얼굴에 약 낙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언니 얼굴 공간을 그려도 돼요? 파이팅이 네 이길 수 있으면 다 해 난 다 할 거야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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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니? 어 붙어 이거 어떻게 했는데? 기가 막혀요 딱 붙었어 딱 붙었어 떨어지지 못해 너는 정답은 세 번의 기회까지 정답은 세 번의 기회까지 오케이 오케이 틀리면 진 걸로 머리가 길어요? 길 수 있지 길 수 있지 이렇게 봐 길다 짧다 얘기해가지고 긴 거 같아 긴 거 같아 긴 거 같아 길다라고 해 긴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사람인 거죠 지금 둘 다 그거 말해줄 수 있어 그거는 질문을 네가 따로 해야지 오케이 어 사람이에요? 뭐야 내 질문 저랬데 뭔데 오케이 콜 여잔가요? 음 네 뭔가 되게 얄밉다 뜸 들이지 말자 솔직히 얘기하죠 솔직하게 여자 여자 YG의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알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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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YG의 사람이에요? 어 저랑 친한 사람인가요? 음 네 아 정답 정답 제니 땡 오 제니랑 친해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진짜로? 아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길어 응 아티스트인가 응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야 따라하지마 아 제대로 얘기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아 그럼 맞다는 거네 어 아티스트다? 아 근데 나도 아티스트에 YG에 머리가 긴 여자잖아 내가 언제 아티스트라고 했어? 언니가 아까 노래하는 사람이랑 아 아 아 노래하는 아티스트 정답이 갇힐 수가 있어 정답이 갇힐 수가 있어 오 오 오 이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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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 생각해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내 생각에는 나도 왠지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같아 정답 전소미 하하하하 땡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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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미 하하하하 아 진짜로? 하하하하 아 거짓말 아 괜히 먼저 솜이 했다 정답 아니 근데 니가 머리 왜 저래? 정답 하하하하 아 진짜 야 그거 떼도 돼 아싸 야 너 니 말 실수한거야 아 괜히 말했다 나 진짜 당하고 있는데 와 나 누구 약 파도 돼요? 네 아 리사아 야 너 질문 치자 리사였어 거의 똑같았어 그렇구나 리사아 와 아 너가 전소미 해서 내가 산거야 알어? 아 리사야 미안해 드릴 때 어 미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안 보는 거 같아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하하하 아 재밌다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야 이기니까 재밌다 야 이기니까 재밌다 야 너가 전소미 얘기 안 했어 나 몰랐어 아 괜히 말했다 아 대박이 하하하 삐삐 오 맞다 부치러 오셨지 지금 어 나 좀 부치러 오셨구나 아 부치러 오셨구나 응 절대 지기 싫어 왔다 너가 너 봐줄 테니까 완전히 성존한 수술에서 진짜 아 진짜? 아 망했다 진짜 하하하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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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나 붙어네 여잔가요? 어 아니요 오 야 니 얘 주댕이 좀 가려주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나 집중이 좀 잘 안 내는데 아니요 남자에요? 오 잘 아네 그래 남자다 어 그래 남자다 어쩔래 그래 남자다 언니 잘해 너랑 친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친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잘 알아 직업이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어 돼지 돼지 아 뭐 불안간에서 많이 나오시는 음 배운가? 남자 배우 나는 음 춤을 추나요? 아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추는 거 봤어요 응? 최근에 히트하는 영화에 나온 사람이에요? 최근에 히트하는 영화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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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니다는 말할 수 있잖아 왜 하하하하 빨리 대답해요 어 맞아 3 2 1 정답 이정재 땡 아 정답 이정재 땡 아 진짜? 한 번이 나온 사람이라며 누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어떻게 알지? 누구지? 하하하하 정답 공연? 땡 아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예 아 아 아 모르겠어 나도 언니 얼굴 한 번 그려보고 싶어 하하하하 아 힌트 하나 주세요 왜 둘 다 드라마 어 애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종재 공유 아니고 뭐 그 사람들만 나오진 않았지? 나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이러다 다 죽어 너무 무서워 아 아 정답 정답 이병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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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대 지금 내가 뭐라고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봐봐 그걸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휘나 기억이 안 났어 하하하하 나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하하하 야 진짜 아까 대박 나 깜짝 놀랐다 맞출까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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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도화지가 크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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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 너 지금 거의 야구 선수야, 지금. 재밌다, 재밌다. 이거 맞추니까 재밌다. 너 맞추고 싶지 마, 오기 생기지 마, 언니 얼굴만 타고 싶지 마. 언니 이렇게 하면 삐삐. 너무 어려워. 왜 맞지? 왜 웃지? 왜 어렵다고? 은채원이 모르는 거 같은데? 내가 모른다고? 은채원이 모를 거 같은데? 뭐지? 그럴 수 있을 거 아닐 수 있어. 어? 얘가 알까? 어, 얘가 알까? 어, 이거 좀 어렵다, 이번에. 엄청나게 모를 거 같아, 저거. 근데 수빈이 진짜 100% 모를 거 같아. 언니는 200% 모를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유명해요? 유명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 그건 못 맞출 거 같은데? 근데 은채원이 못 맞춰요, 내가 봤을 땐. 언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라고? 아, 왜 그러지? 어, 궁금한데 수빈쌤은 알아요? 이거 알면, 저도 알죠. 은채원이는 알아? 은채원이는 알아? 아, 아, 은채원이요. 어, 은채원이요. 완전 모르는 눈치인데? 완전 알죠, 완전 알죠. 처음 들어본 거 같은데? 풀네임도 아는데. 진짜로? 절대 모르는 거 같은데? 모두, 풀네임도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정은 언제? 어, 되는구나. 미국. USA. 자신감 있는데? USA요? 맞네? 미국. 이 분은 음악을 하시나? 음악이요? 우와, 음악은 안 하실 거 같은데? 전혀. 제가 그분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요? 어, 친하지 않겠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네가 친한 사람이 웬꼬리이나 있는데. 어, 음악 좋아할 수 있겠다. 근데 저도 그분, 그 사람이랑 친하지 아니까. 너무 어렵다. 응? 너무 어려워. 나도 어려워. 이름에 혹시. 아, 얘 질문 좋다. 공격 잘한다. 근데 다 뺏기잖아요 언니한테. 결국은 내가 낚아채지. 이름에 혹시 히그시 들어가요? 뭐야? 여기 들어가. 정답. 트럼프? 정답. 정답.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 최단 시간 정답. 대박이다. 와, 처음으로. 도바이든이 누구예요? 하하하하하하 트럼프랑 같이 접전하셨던 분이요.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와, 전 태어나 싸우는 사람 봐요. 하하하하 바이든 류? 와, 어차피 못 맞추는 거였네, 나는. 우와, 너무 어렵다. 지금 미국 대전이 형이에요. 너 안다고? 와, 대박. 심심해 주세요. 하하하하 아, 그러면 언니가 뭐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언니. 일순이 대통령이요. 저는 아직도 트럼프 분이 대통령이신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당당하게 했던 거고. 됐고! 와, 나 내 얼굴 안 그리나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제일 잘 그렸다 소문이 나지? 귀여운 거 해줘. 나 언니잖아. 넌 지금은 솔직히 아름다워. 하하하하 진짜 아름다워요? 너 아직 너 얼굴 못 봤잖아. 너 아름다우니까 또 그런 오케이 됐고 같은 느낌으로. 이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고. 움직이면 안 됐네? 와,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봐. 아, 나 눈썹 준비하기 생각... 야, 입술은 누르지 말아줘, 이거. 하하하하 아, 울쌍 말고 울쌍 말고. 저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거울 안 보기로 했거든요. 보면은 안 하고 싶어질까 봐. 아, 너무 귀여워. 근데 너 좀 심한 거 같아. 왜냐면 나는 너 솔직히 조금 작품성 있게 했어. 근데 저도 사실 언니 그렇게 안 그래. 눈썹이 조금씩 많은 사람 정도를 ware. 삐삐! 아, 저 준비 됐습니다. 저도 준비 됐습니다. 절대 이게... 절대 지면 안돼. 제발 언니 얼굴을 완성하고 싶어. 오오... 쭉 내려와야 되지 oder? 내려와야 되지 Turns. 안 돼 너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가위바위보! 이거 귀한 척 하고 있어, 언니? 아, 지금 얼굴 좀 가르라고. 가르지 마! 언니, 이거 지금 너무 안 보이지 않아요, 눈썹이? 눈썹이 보여야지, 이렇게! 이 사람의 연령은 20대입니까? 연령은 20대죠. 오케이. 이 사람은 우리랑 관계가 있어? 응. 오! 오케이.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어, 약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주황색이랑 흰색을 약간 섞은 느낌? 주황색에 흰색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총과해서 섞인 느낌? 오케이. 어이, 잘하네. 얘 질문만 잘해요, 얘가, 알맹이만. 아, 이거 어떡해, 언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대요, 언니? 오... 그러면 나랑 친한가? 친한 거 같기도 한데... 친한 거 같기도 하고? 친한 거 같아요, 친한 거 같아요. 친한 거 같애? 언니가 안 친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면 안 친한 거고. 언니가 친하다고 하면 친한 거 같아요. 근데 언니의 내가 의견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했어. 오케이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너 질문. 이 사람은 말랐어요? 마르지는 않았어. 정답. 은선? 땡. 진짜? 잘 먹는지. 질문을 저렇게 생각하고 맨날 정답을 모르는 거 같아. 애가 뭐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쪽도. 맞아요. 적금 진짜 잘해도 그 인정. 내가 매일 보나?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보자. 아 오케이. 정답. 한 번만 더 하고 올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정답. 여진. 땡. 정답. 지우. 땡. 왜 다 나오겠네. 주황머리라고 했죠? 언니 주황머리 맞죠? 주황색이랑 흰색을 좀 더 섞은 느낌이라고. 주황에 흰색을 섞은 사람이 있나요? 은선 언니가 지금 흰색을 더 섞었는데.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한 분 남았네? 이 사람은 춤 장르가 뭐예요? 와 이딴 신고 말이대요? 그냥 물증 말고 확증을 달라는 거죠. 확실한 대답. 그럼 몸을 좀 보여줄게. 난 말로는 못하겠다고. 진짜 제대로 보여줘요? 이게 돌발치인데 괜찮겠어요 언니? 돌발치. 언니 그냥.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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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거는. 아 오케이. 정답. 정답. 너 썼어? 아 장난. 정답. 예리. 정답. 어 나 뭐야? 그러니까 잠깐 미안해. 야 아니 잠깐 타임. 네가 왜 나랑 친한 애인데 왜 안 친하다고 했어? 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나 거기 말렸어요 사실. 그치? 쟤도 주황색이 말리긴 했어 사실. 주황은 아니잖아요. 노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대답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안 그러면 저는 너무 집중도 있네. 이사 사랑해. 여기 내 심정에 닿아 죽기. 이사 사랑해. 얘가 뭐지? 안 친한 사람이라고 너무 어필을 해가지고. 언니가 깜빡 소웠다. 낚였어 언니가 미안해 이사. 어 이삭이 버리기. 이삭아. 이삭죽기. 사랑해. 어 이삭 버리기 이삭죽기. 이삭 죽으셨네요? 이삭아 사랑해.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랑해. 식당 밥 먹겠지. 기영 가줄게 기영아. 매력점. 야 뭐가 매력점이 뭐가 커. 뭐가 뭐가 컸어 지금. 뭐가 구멍이 났는데 지금 거의? 아니 기영 진짜 솔직히. 괜찮아요? 커요. 뭐가 엄청 크다. 라비카레 물. 근데 나보다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예요. 아니. 너 봐봐. 너 봤어. 니 형 봐. 봐봐. 야 나 진짜 최악이다. 야 나 어떡해. 아무리 참 멋있게 쳐도 사람들 저거 생긴 것 같아. 삐삐. 진짜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오늘 두 시간이야. 두 시간이야. 두 시간이야. 어우 지금 불 꺼졌다. 어우 내가 사랑해. 오늘 너무 아침부터 공행해가지고. 진짜 힘든가 봐요. 긴장했을 거야. 너 속이느라. 그래서 진짜 성공했네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 수빈이가 슬레이트 한번 쳐줄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왜 전달시지 안했어. 이게 진짜 moo한 상자입니다. 이 nucleus 지금. 두 시간이야. 전달시지 않는 상자입니다. 둘 다 정리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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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기다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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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러분 이거 내가 뽑고 아 여러분 저희가 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많은 걸 보여준 거 같아서 저 지금 사실 어떻게 편집이 될지 긴장이 좀 되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게 현실 속의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앞으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안 끝났다고. 앞으로... 짧게 짧게! 편집을 해주신다니까 감독님이? 너무 길어요.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많이 열심히 해볼게요. 다양하게. 그러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양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